자, 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들 삼겹! 우와 이 맛 생방이에요 안 졸려 배고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맛 똥나는 빵과 고맙습니다 적당히 맛있게 먹을게요 진짜요? 근데 크게 먹으면 맛있어 꿀맛이다 꿀맛이다 잘 맛있네 오늘 술 안 먹어 왜냐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 된대 꿀맛다 왜 근데 왜 不起 오늘 오후에 콩가물도 나였지 삼겹살은 그냥 남은거였어 앞둥이 한게 감사합니다 이 라면이 껌 좀 씹었네 이렇게 변경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생각 많이 합니다 맛있겠죠? 아니야 열풀팬꺼고 살팬 먹습니다 나 이거요? 아뇨 나 그 집 안 가고 난 이 시간대만 되면 배가 고파 아침 먹고 싶은데 아침까지 기다리기 너무 길고 이 새벽 5시 김치 옆에 떡갈비 김치 주문은 배추김치 주문 네이버에 꽃돼지 돌산 갓김치 주문 나와요 그때는 이 시원 것 같습니다 김치 맛있다 여러분 식사하세요 음 잠을 잠을 빨리 잘때도 있고 느끼잘때도 있어 진짜 맛있네 진짜 진짜 맛있네요 담배 자다가 일어났다 자다가 일어났다 우리 담배 이게 맛 진짜 개맛있다 진짜 저녁은 이렇게 자주 먹어도 되겠다 진짜 맛있네 와 돼지 그만 먹던지 한 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나나 진짜 맛있나나 맛있다, 여러분. 나 근데 요즘 하루에 한 번 자면은 한 10시간 넘기다 그래? 근데 조금조금씩 잘 때가 너무 많아. 김치 장사예요. 네이버에 꽃돼지 돌산 갓김치 치면 나옵니다. 그 뭐야, 가게. 이거 어제 담은 거예요. 개맛있겠죠, 진짜? 피피피면 좋아? 야, 예민함 별로 못 자요? 예민한 게 없는데. 쪼가리가 뭐예요? 아, 이거? 입 닦으면 되지. 네. 뱅뱅 음~~ 풍미야 배찜이야 아찜 야식 반반 배찜이 옆에 파랑 이런게 맛있어 이런거 있잖아 음 야 우리 은숙님이 쩝쩝 소리 좀 많이 내봐 그러는데 쩝쩝 소리 많이 내볼게요 은숙님 은숙님 하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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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는 국이다 금치 보일게 진짜 맛있는 국이다 진짜 맛있는 국이다 금치 맛있다 그냥 정말 맛있어 극류소를 싫어하지? 극류소를 싫어하죠? 극류소는 단추를 싫어요 극류소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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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녹방 제가 돌려요 알바생 없어요 녹방 돌린사람 오 치즈파크 이 삼겹살 볶음밥 진짜 많이 먹어야 되겠네 맛있다 사과야 고마워 삼겹살 볶음밥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레시피가 어떻게 되냐면 레시피가 따로 없고 그냥 졸라 배가 고플 때 새벽에 집에 막 삼겹살 조금씩 남은 거 있잖아 여기다 그냥 콩나물 때려요 그냥 고추장 때려요 김치 때려요 상추 때려요 찌밥과 참기름 돌려 그거 먹으면 돼요 그냥 이게 레시피가 없어요 배가 고플 때 그냥 때려여서 먹으면 전라 맛있어요 진짜로 이 새벽에 응? 응? 진짜 레시피가 없어 맛있네요 이거 맛있네요 이거 음? 맛있네요 이거 하 인사는 표기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입 먹어볼게 미니 히비히비 님 한겨펭 갈 거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방송 시작하게 됐어요? 그냥 심심해서 제가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죠 심심해가지고 대학교 앞에 봉구수 밥버거 하시는 분 있어? 그걸 그냥 심심해서 아프리카TV를 잠깐 켰어요 켰는데 밥 먹으려고 근데 갑자기 시청자들이 뭐 와 씨 밟고 너 잘 먹는다 혐의 해봐라 그래서 했죠 근데 뭐 이렇게 된거 해 와 이거는 나와봐 맛있는 분이야 파 있지 파 이런거 딱 올려줘 응? 이런거 이런거 이런 작은 것들 응? 이건 진짜다 아 씨 밟고 이거 이건 진짜다 이거 어쩌하냐?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 이건 이건 진짜다 이거 좀 더 쬐깐거 떼고 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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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갈비를 와 니들 이거 한입 해봐 어? 한입 해봐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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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어우 짜 짜 짜 짜 짜 짜 찌哇ո 따 짜따 짜 Agreement 짜 건물 짜 짜 으음 계산 답답 опять 다음에 먹을 것